안녕하세요. 쇼막 중심 채널즈 샤잉 브이소뉴 민호 쇼막 중심을 사랑하는 스윗걸 수지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곳 바로 어디죠? 어디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6월 첫째 주 쇼막 중심 워터파크에서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물리에 세워진 특별 생방송 무대 시청자 여러분 이 시원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싹 가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상쾌한 무대에 걸맞는 멋진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새로운 곡으로 달콤하게 돌아온 시크릿 오만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써니힐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지영 클러버 그리고 장우혁 비스트의 강렬한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신나는 거북이의 무대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인공